루터스 가듬 루터스 가듭에서 신규 런칭한 강아지 기능성 사료를 협찬해 주셨어요. 루터스 가듭은 A Little Longer라는 슬로건을 걸고 반려동물들이 조금 더 오래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호르몬 변화에 맞춘 중성화 사료 전문 브랜드로 론칭했어. 이번에 기능성 사료를 신규 출시했다고 하니 소개해 줄게. 미호야 산책 다녀와서 자세히 살펴보자. 루터스 시원하다. 아 시원해. 띠띠는 사랑이지.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제품을 하나씩 알아볼게. 이건 관절 및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치킨 앤 대구 도그 사료야. 가수분의 닭고기와 초록립, 홍합 등이 들어있어. 저지방, 저칼로리, 100% 휴먼 그레이드 재료들이야. 이번엔 알러지, 눈 건강에 도움 주는 연어 앤 대구 도그 사료야. 가수분의 연어와 코엔자인, 큐텐 등과 영양제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의 최대 함유량이 들어있어. 이번엔 피부 모질, 장 건강에 도움 주는 오리 앤 대구 도그 사료야. 가수분의 오리와 피시콜라겐, 유산균 10부종이 들어있어. 미국 사료협회와 유럽 팩푸드연맹 기준을 충족했어. 와, 엄청 좋은 거네. 그럼 미호가 먹을 건데 깐깐하게 골라야지. 이건 강아지 전용 유산균, 츄르누터스 자임독스야. 아까부터 맛있는 냄새가 여기서 났다고. 국내산 닭고기, 당육수, 췌장효소 유산균이 들어있어. 이제 개봉해서 내용물을 살펴보자. 궁금하다, 궁금해. 와, 엄청 많네. 200g 10개씩 소분하여 포장되어 있어. 산패방지도 되고 여행할 때 휴대성이 좋아. 신선함도 유지되겠다. 또, 비트펄프, 합성보존제, 향료, 감미료, 색소가 안 들어있어서 안심이 돼. 모든 재료와 배합비, 기능성 원료 함유량을 100% 투명 공개하고, 햇섭 인증을 받은 사료 전용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 믿고 너무 싫겠네. 혈당 수치를 높이는 감자, 옥수수, 카피오카를 배제했어. 빨리 먹어보자. 알갱이는 키블 사이즈 8에서 11mm야. 내가 좋아하는 연어 냄새가 나는데. 미호가 좋아할 츄르 개봉해보자. 먹기에 딱 좋은 사이즈야. 한 봉지에 총 7개가 들어있어. 빨리 주세요. 자임독스 제형을 봐볼게. 많이 묽지 않고 적당한 점도가 있고, 끈적임도 딱히 없고, 이물감도 없어. 이제 먹어보자, 미호야. 드디어 내 먹방 타임. 오우 스멜. 내가 좋아하는 치킨인가? 빨리 주세요. 기호성이 좋아서 거부감 없이 잘 먹네요. 사료도 이제 먹어보자. 배고파. 치킨, 연어, 오리, 미호가 다 좋아하는 맛이잖아. 내 입맛에 딱이야. 너 주세요. 너 주세요. 친구들, 가입해봅시다. 친구들, 가입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